우와, 저 닭 봐. 진짜 맛있어. 떡떡치킨 아니야? 진짜 맛있어. 저기부터 꼬치집처럼 저렇게 나오지. 나 인도 음식 제일 좋아해가지고. 야, 난... 야, 저거지, 저거지. 입 나는 거 봐. 우와, 치킨 완전, 완전 구웠다. 이런 식당이었어? 우와, 맛있겠다. 입 자체가 다 맛이 진짜 맴돌아. 너무 맛있어. 이게 카레 새우를 태운 맛인데, 진짜 맛있다. 카레인데 물량이 확 나가지고. 오, 맛있다. 와, 귀엽다. 막 일부러 미친 거야. 저를 몰라보시고. 너무 맛있다. 이게 되게 고급적 보이는데, 식당 가격이 보통 한 6천 원, 7천 원 정도. 메뉴 알아다녀. 인도 한번 가야겠다. So good. 우와, 두 줄 알아. 오, 진짜. 저 닭고기 진짜 먹고 싶다. 와, 우리 쭈니 죽이는데? 와, 분량 죽인다, 진짜. 어우, 우리 쭈니 형 노래를 들었잖아요. 터뚜이 치킨 드시겠다고. 그거 나 몰랐는데 쭈니 형이 진짜 잘 드시더라고요. 아, 그거 아니야. 나 인도 와서 처음 알았어요. 우와. 미쳤어, 저거. 쭈니 형이 행복해지니까 너무 좋다. 너무 맛있어. 양념이 커리향인데 되게 진한 커리라기보다는 향 이렇게 강황 냄새가 살짝 나면서 한국에서 탄두리치킨 먹었을 때는 카레향이 좀 센 것 같으면 이거는 수채향이 진짜 세요. 새우 맛있었는데 치킨이 훨씬 맛있다. 어머나. 그냥 끝이야. 형, 쭈니 형 저렇게 맛있게 먹어본 거 처음 본 것 같은데요? 진짜 맛있어. 그리고 뉴스에. 맞아, 맞아. 진짜 겁봐서 5초. 야들야들해서 너무 맛있어. 야들야들. 이걸 여기다 찍어 드셔. 저기 찍어 드셔. 이걸 밥을 이렇게 섞어서 먹더라고요, 손으로. 형, 진짜 맛있으셨네요. 나 지금 입에 있는 걸 떨어뜨리기 싫은 거야. 진짜 맛있어. 맛있다. 여기서 안 맛있는 게 하나도 없어. 진짜 대리만족이다, 이거. 진짜 너무 맛있겠다. 이거 여기는 많이 가야겠다. 프라이데이. 여기. 여기.